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집회에 나와 있는 인물화에 대해서 성형외과 전문의의 관점과 또 관상학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천원 집회 이황, 오천원 집회 이이, 만원 집회 세종대왕, 오만원권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천원권 집회는 이육태 화백이 그린 것이라고 하고요 오천원권인 율곡 이이의 초상화는 이종상 화백이 그렸다고 하는데 오만원권의 신사임당 초상화도 그렸다고 합니다 이 만원권 집회에 나오는 세종대왕은 73년도에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려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집회에 나오는 세종대왕의 모습의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세종대왕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럼 세종대왕의 어진 진짜 초상화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세종대왕의 초상화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은 없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전쟁 당시에 어진을 보관했던 부산광복동 관제청에 화재가 나면서 불타 없어져서 현재 왕을 직접 보면서 초상화를 그린 것은 태조 영조 철종 고종 순종 등 다섯 명의 어집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세종대왕의 두 가지 그림을 보면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려 놓은 것인데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특히 쌍꺼풀 라인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보고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어떻게 그렸을까 하고 의문이 드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두 가지 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1호불사 편시별인 전신사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면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윤두서의 초상화 본인의 초상화에 나오는 바와 같이 1호불사 편시별인 터럭 하나라도 똑같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검버섯이 하나 있으면 그대로 그려놓고 또 수두자국, 마마자국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그려놓고 이렇게 정밀하게 하나도 가감없이 그려놓는 그 사조를 1호불사 편시별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조로서는 전신사조라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외모를 똑같이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인품, 교양 이런 것들을 적절히 녹아들게 해서 왕의 어진을 그릴 때는 그 놈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그린다는 말이죠 요새 말로 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전신사조해라 딱 이러면 뽀샵 좀 해주라 하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면 머리털 한올 한올까지 세심하게 그려서 1호불사 편시별인의 그 사조를 아주 충실히 따른 게 아닌가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고독한 눈빛이라든가 쓸쓸한 기운 이런 것들을 윤두서가 자기 그림에 이렇게 녹아들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것도 전신사조풍의 그림도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모습이 지금 보면 굉장히 아주 자유롭고 근엄하고 백성을 아주 아끼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전신사조 뽀샵의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의 눈에서 70년대는 쌍꺼풀이 없다가 80년대 조금씩 생겼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서양인 같은 겉쌍꺼풀이 생기게 되는데 이 쌍꺼풀을 과연 누가 성형수술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